안녕하십니까. 이상구 교수님의 인공지능 유형 기초수학 강의를 수강 중인 박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해당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학적 개념과 정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간고사에 했던 내용들은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적 경사강법, 중적분, 야코비안과 같은 선형 대수학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본평균, 분산, 표준편차와 같이 통계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 또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분 분석과 주성분 분석에 쓰이는 센터링, 적재계수, 주성분 점수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평균이나 모분산을 표본평균과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률 변수가 이산적인 경우 확률 질량 함수를 사용하고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경우 확률 위도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주어져 있을 때 자유도를 최대화하는 분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평균과 분산의 값에 따라 정규분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정규분포들을 표준화한 표준 정규분포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활성화 함수나 오차역 전파법과 같이 인공신경망에서 쓰이는 다양한 개념들 또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PCA에서 쓰이는 적재계수행렬이 원본 데이터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주성분 분석과 인공신경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말고사 기간 동안은 PCA에 대해서 탐구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기 초부터 교수님께서 PCA를 강조하시기도 했고 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PCA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의 글로 모아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첫 번째로 PCA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이미의 N차원 데이터셋에 대해서 N개의 주성분을 주축으로 하여 해당 데이터들을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원본 데이터가 2차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의 분포를 대표하는 첫 번째 주성분은 오른쪽의 빨간색 직선이고 두 번째 주성분은 아래의 초록색 직선입니다. 이러한 주성분들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원본 데이터들을 해당 직선으로 정사용했을 때 데이터들의 분포가 가장 넓게 펼쳐진 경우를 선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직선, 좁은 점선, 넓은 점선 3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점들의 데이터들을 정사용시켰을 때 직선에 분포된 점들의 자체가 가장 넓기 때문에 직선이 해당 데이터 분포의 첫 번째 주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성분으로는 이렇게 정해진 첫 번째 주성분에 직교하는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다시 위쪽을 가서 보면 빨간색 직선과 초록색 직선이 서로 직교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2차원의 경우는 2개의 주성분을, N차원의 경우는 N개의 주성분을 선정한 뒤 해당 주성분들의 점들을 정사용하고 해당 주성분들을 주축으로 하게끔 회전시키는 것까지가 주성분 분석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주성분 분석은 결국 N개의 주축을 새로 정해서 모몬 데이터를 회전시키기만 할 뿐 차원 축소를 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회전 변환에는 적재 개수 행렬이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키와 몸무게에 대한 2차원 데이터와 이에 대한 첫 번째 주성분이 그려진 그림을 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2차원 데이터의 적재 개수 행렬이 곱해질 경우 해당 데이터들이 회전 변환됩니다. 첫 번째 주성분이 X축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두 번째 주성분이 Y축이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주성분은 서로 직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PCA의 결과는 주어진 키와 몸무게의 데이터를 해당 주성분들이 축이 되도록 회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전 변환에는 적재 개수 행렬이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성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주성분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우선 우리는 센터링 행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원본 데이터 행렬이 X가 존재할 때 해당 X에서 각각의 확률 변수의 평균을 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당 열의 평균을 빼줍니다. 평균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계산만 더 용이하게 해줍니다. 만약 센터링되지 않은 2차원 데이터 분포의 주축 2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점부터 거리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분포를 센터링 해줄 경우 다음과 같이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야만 우리가 회전 변환을 하고 해당 주성분들을 주축으로 설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링된 행렬이 있을 경우 해당 행렬을 이용하여 공분선 행렬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센터링된 행렬 X는 각각의 확률 변수마다 해당 확률 변수의 평균값을 빼줘서 구하는 것이므로 모든 원서들은 편차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확률 변수의 편차의 곱의 평균으로 표현된 공분선 행렬의 경우 N개의 표본이 있기 때문에 N분의 1 곱하기 X의 전치 행렬 곱하기 행렬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분선 행렬은 적재계수 행렬을 구하는 데 쓰입니다. 적재계수 행렬은 주성분 행렬의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드는 행렬입니다. 따라서 주성분의 분산을 계산할 때 공분선 행렬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함수 fv의 최대값을 제약조건 gx 위에서 구하는 라그랑주 승수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라그랑주 승수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해서 계산한 적재계수 행렬 v는 공분선 행렬의 고유벡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계수 행렬 적재계수 벡터 v는 주성분 pc의 단위 벡터입니다. 그 이유는 적재계수 행렬이 각각의 주성분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회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라그랑주 승수법에서 구했듯이 적재계수 벡터 v는 공분선 행렬의 고유벡터입니다. 이 다음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직교 대각화 svd 분해가 있는데 svd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링된 데이터 행렬 x를 u, s, v의 전체 행렬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svd 분해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svd의 정의에 의하면 svd의 라이트 싱길러 매트릭스인 행렬 v는 x의 전체 행렬과 x를 곱한 것을 고유값 분해에서 얻어진 직교 행렬입니다. 어? x의 전체 행렬과 x를 곱한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분선 행렬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결국 행렬 x의 svd에서 등장한 라이트 싱길러 매트릭스는 결국 행렬 x의 공분선 행렬을 고유값 분해에서 얻어진 직교 행렬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x의 svd 형태를 주성분 행렬에 대입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 행렬의 경우 원본 데이터 x와 이를 회전시켜주는 적재 개수 행렬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x의 u, s, v의 전체 행렬을 대입하게 되며 전체 행렬을 대입하게 되면 v의 전체 행렬과 v가 곱해서 사라짐으로 u, s만 남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svd 분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위값 분해에서 s 행렬에는 원본 데이터 행렬의 특위값들이 단조 감소 형태로 주대각 성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svd 분해에서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하게 되는데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주성분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재 개수 행렬 v가 원본 행렬 x의 svd 분해에서 등장한 라이트 싱글러 매트릭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z는 u, s 꼴로 정리가 되고 이때 특위값 행렬인 s가 살아있으므로 svd 분해에서 차원 축소를 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제 코드입니다. 이렇게 세이진의 코드를 활용하여 우리는 데이터셋과 그것에 대응하는 주성분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말고사 기간 동안 순열, 조합, 베이지 정리, 확률변수, 확률분포,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공분산, 상관계속, 주성분분석, 인공신경마, 오차역점파 법, 손글씨 인식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중간 레포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PCA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PCA에 쓰이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학습 내용에 대한 강좌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도 교수님은 자신이 이해한 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게시판에서 토론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야만 해당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열린 게시판 활동 중에서는 강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것들 외에도 인공지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원분들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사들을 공유해 주셨고 해당 기사들을 읽고 제가 느낀 점과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성찰 노트입니다. 저는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레포트를 제출한 이후에는 군대 내에서 훈련이 많아져서 기말 기간 중 대부분은 앞서서 강의를 학습하지 못하고 다른 학원분들이 정리한 글을 보면서 뒤늦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습을 하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강의 내용으로 접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른 학원분들의 탐구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훈련이 없어서 좀 더 일찍 해당 내용들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성취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말 기간은 대부분 다른 학원분들이 이미 학습한 내용을 뒤따라가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매체를 통해 학습 내용을 공부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학원분들께서 정리해 주신 글을 위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본 강좌의 학습 내용을 통해서는 SVD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PCA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PCA 전에 다양한 확률분포에 대해서 공부했고 공분산, 센터링, 적재계수행렬 등등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지 코드를 통해서 상호작용 둘을 만들었던 경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학원분들께서 많은 유용한 실습 툴을 만들어 공유해 주시기도 했고 교수님의 그러한 툴들을 참고하여 저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 배웠던 것은 송윤우 학원분의 글을 통해서 PCA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 PCA를 봤을 때는 이것이 유도되는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송윤우 학원분의 글에서는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다양한 개념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제가 PCA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장제호 학원분이 세이지에서 히트맵을 구현한 코드를 보여주셔서 해당 코드를 제가 실습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저는 실제 생활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공지능이 쓰이지 않는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무언가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단순히 인공지능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이나 작동 원리를 고려하여 내 의도대로 작동하게끔 질문을 설정하고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기말 동안 본 강의의 최종 목적인 PCA를 완전히 이해했다 자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PCA의 개념 중에서 학원분들이 헷갈릴 만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많은 탐구 글들을 올렸고 이러한 글들을 통해 많은 학원분들께서 풀리 언더스탠드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모든 이해는 교수님의 강의나 다른 학원분들의 탐구 글, 각종 매체의 자료들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저 또한 거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서 중간보다 높은 점수인 95점을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로는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저는 군인으로서 학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원분들 덕분에 단순히 강의 내용에 대한 정리 자료부터 거기서 더 나아간 추가적인 탐구 글들을 읽을 수 있었고 또한 강의 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여러 기사들을 공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강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한 것이 가장 잘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학원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해를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의 핵심을 재차 강조하고 직접 코드를 통해 증명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뉴스를 올려주신 다른 학원분들에 비해서 제가 해당 뉴스들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글들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런 글들을 직접 찾아보고 공유하지 않았던 게 살짝 아쉽습니다. 저는 기말고사 기간 동안 송윤우 학원분에 대한 독려평가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학원분입니다.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항상 먼저 탐구를 하시고 탐구 글들의 수준 또한 높아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기말고사 기간 동안 토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변수 함수에 대한 경사강법을 코드를 통해서 실습해보았고 베이지 통계학에 적용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몬티올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기도 하였고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세이진의 코드를 통해서 구해보았습니다. 또한 중심 극한 정리를 코드를 통해서 실습해보았습니다. 다른 교재에서 찾은 데이터에 공분산 행렬을 구해보기도 하였고 최소 제거 직선과 회기 분석에서 사용하는 선형 회기 사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주성분 분석에서 특액과 분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위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성분 분석에서 쓰이는 라그랑조 승수법에 대한 실습 또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해서 제 전공에서 찾은 데이터 행렬을 주성분 분석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성분 분석에 대한 정리내용은 위에서 한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차역 전파법이나 인공신경망에서 나타나는 기울기 소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인공신경망과 오차역 전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말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탐구 방식들을 했었고 이때 이 동안 제가 얻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중간고사에서 제안했던 프로젝트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인공신경망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제가 중간고사 때 제출했던 화학 반응 과정을 알려주는 AI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작성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를 수강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말 기간 동안은 GOP 유예 발굴을 비롯한 부대 내 훈련 일정이 많아서 학습하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본 강좌가 토론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그저 강의만 보고 시험을 치르는 형태였다면 시험 대비를 한답시고 지식들을 급하게 주워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처음에는 토론 위주의 수업이 시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론 위주의 수업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우분들이 앞서서 강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글들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토론 위주의 수업이 군인들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한 바를 나만의 언어로 재정립하고 실습창에서 직접 코드를 짜서 실행해보면서 제 머릿속의 지식들을 천천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본 강의 내용들을 바로바로 직접 시행해보면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했던 경험으로는 몬티얼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직관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실습 툴을 만들고 이 툴을 통해서 계속 실습해보니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몬티얼 문제에 대한 파이널 터치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이유도 직관에 반하는 헷갈리는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제 경험을 다른 학우분들께서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본 강좌에서 격려한 토론 방식의 수업과 다른 학우분들과의 끊임없는 교류 이런 저희를 잘 도와주신 조교님들과 교수님의 덕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강좌에서 얻은 인공지능에 대한 학업적 성취를 잃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